공장의 완전 자동화로 제조 현장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공작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공작기계 업계도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장비 등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관리자가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공장 가동 현황과 장비의 효율을 한눈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즉각 AS를 진행합니다. 자동화된 공작기계는 0.01mm의 오차도 없이 금속을 가공하고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부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의 직접 제어가 필요했던 제조 현장이 차세대 공작기계와 만나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작기계 산업은 단순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ICT와 접목되면서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제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안은 금속 잔여물 처리와 제품 이송 속도를 높인 초고정밀 설비를 개발했습니다. 또 유럽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과 협동로봇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시장 요구가 고기능 장비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에 맞춰 현지 맞춤형 장비들로 판매 전략을 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도 구조물의 5개 면을 독립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최신 장비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작기계 산업이 최신 ICT 기술과 만나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